안녕하세요 기역하리의 구할 역할을 맡은 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기역하리 2 포스터 촬영을 했습니다 어? 저 티티 아니에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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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친하게. 후배야. 러브라인이 좀 있어. 잘생겼다. 말 잘한다. 누구의 러브라인인가요? 누구요? 여러 갈래예요. 몇 갈래가 좀 있어요. 강림이도 시즌1에 비해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번 거는 무슨 컨셉이 있나요? 초사연이요. 머리 풀고도 한번 나왔었잖아. 누구였지? 나한테 이름이. 아니, 이거 KK. 유원이. 아, 유원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유원이로 볶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구유원? 구유원이네. 구유원? 유인원 같아. 유인원 같아. CG 넣어드릴게요. 아, 너무 싫어. 또 이 옷에 너무 잘 어울려. 유인원 언니. 강림을 지키는 곰같이 나왔는데요. 강림을 지키는 곰같이 나왔는데요. 강림을 건들기만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곰이 있나요? 너무 크게 몰라요. 이번 컨셉은 교복을 받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겨울 느낌이 물씬 나게 찍었는데요. 그 이후 봄편에 나오니까요. 꼭 음방사수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할 수 있는 기억하리 투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비아파트 공식 채널 구독하고 기억하리 투 보러 가자. 안녕하다. 위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